안녕하세요. 오늘은 쉐이킷 베가스 32카운트 4홀댄스구요. 비기너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타트가 두번 있어요. 해볼게요. 섹션 1. 오른발 놓으면서 힙범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발 히치. 왼발 놓으면서 힙범프. 왼쪽, 오른쪽, 왼쪽, 히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하시고 스커프.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왼발 스커프. 왼발 보드라 리커버. 왼쪽으로 4분의 1탄 하면서 셔플. 스텝, 볼,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풀턴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왼쪽 8분의 1탄. 오른발, 웍. 왼쪽 8분의 1탄. 웍. 4분의 1탄. 셔플. 오른발부터 스텝, 볼, 스텝. 왼쪽 8분의 1탄. 왼발, 웍. 8분의 1탄. 웍. 4분의 1탄. 셔플. 스텝, 볼,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K-스텝. 오른발, 사선 앞으로, 다이아널, 포드스텝, 터치, 다이아널, 포드스텝, 터치, 다이아널, 포드스텝, 터치. 이때 스타일링 하실 때 쉼이 같이 하시면 돼요.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는 4번째 월 16카운트 끝나고 12시 방향에서 있어요 4번째 월 할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1, 2, 3, 4 두번째 리스타트는 10번째 월 8카운트 끝나고 9시 방향에서 하시면 돼요 10번째 월 9시 방향에서 할게요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1, 2, 3, 4, 5, 6, 7, 8 Thank you for watching 1, 2, 3, 4, 5, 6, 7, 8